네, 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수능 100일이 남았습니다. 자, 수능 100일을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좀 전달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100일의 희망. 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네, 꾸준하게 밀어붙이면 네,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데는 21일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 쌤은 진짜 많이 들어봤고 궁금해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에 일어나는데 난 7시 10분에 일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쌤은 한 17일 정도부터 눈이 막 절로 떠지고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와, 거의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나의 바이오리듬도 마치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 얘는 이렇게 빠르게 착착착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습관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 정말 10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네, 정말 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쌤이 사실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약간 자기 자신의 위치와 나의 목표치, 공부의 계획이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뚝심있게 100일 동안 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공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3월, 뭐 4월, 6월, 7월 정도 모의고사를 쳤죠. 그러면 수학을 쳤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나의 수학 등급은 몇 등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국어 등급은 몇 등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혹시 내가 1등급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어, 2등급도 상관없습니다.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보통 약간 이런 거지 처음에 모의고사 1등급 두 번째 모의고사 2등급 세 번째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수험생은요 나는 1등급짜리 학생이에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맞지? 맞아, 내가 그랬거든. 나, 나, 선생님은 국어, 쌤 때랑 너희 때랑은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쌤 때 국어가 되게 어려웠는데 쌤이 국어를 좀 잘했어. 지금은 과학쌤이지만 국어를 거의 다 맞췄어. 다 맞추고 뭐 하나 정도 틀리고 이랬는데 뭐 그랬는데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러고 다녔어. 야, 나 국어 만점이야. 나 항상 만점이야.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나에 대한 국어 부심 난 만점이야. 이런. 그런 부심이 있었는데 사실 성적표 까보면 1등급 겨우 나오지 뭐 만점? 없습니다. 잘 없어.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이렇게 짜셔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2, 2, 3, 2등급을 받았으면 나의 현재 위치는 3등급입니다. 너무 너무 짜게 줬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부에 대한 전략은 그렇게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럴 수 있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는데 잘한 건 1등급이 있는데 못한 건 막 겁나 4등급이 있어. 그럼 뭐 극단적으로 와, 난 전 과목이 다 4등급이야, 5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계획을 짜서 올라와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1등급이 한 번은 나왔고 2등급 정도가 이제 보통 노멀하게 나오겠죠. 그런 학생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 3점짜리 문제들, 과학으로 봤을 때 19번, 20번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걸 목표로 계획을 짜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쌤이 봤던 학생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학생들은 1번부터 이제 20번, 탐구 영역 20번으로 20개라고 치면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를 풀면 꼭 거기서 한두 개를 틀려. 그리고 19, 20번은 시간이 없어서 틀려요. 그러면 50점 만점에 40점 언저리에서 넘거나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하는데 보통 그런 학생들이 전 어려운 19, 20번만 못 푸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공부의 계획을 여기서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자, 공부를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쭉 가는데 난이도로 올리면 되거든요. 혹시 화학에 있어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쌤한테 질의응답을 여기다 댓글로 달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Q&A에 상담을 하면 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좀 답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빠르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단, 공부에 대한 전략을 짜는데 표 열심히 자로 그리고 첫째, 둘째 날 이렇게 다 쓰면서 하루 종일 전략 짜는데 시간 쓰면 큰일 난다. 알겠죠? 그래서 전략 잘 짜 주시고요. 되겠죠? 네, 이 정도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공부 계획을 할 때는 이 정도는 또 해야 돼요. 전략을 짤 때 내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화학이라고 친다면 계산을 잘하는데 개념을 못해요.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분류해서 둘 다 공부를 지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점 파트는 하루에 수분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뭐 1분은 아니겠죠. 10분을 보더라도 내가 잘하는 파트는 내가 10분 공부하는 게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 내가 1단원을 겁나 잘해. 그럼 다른 친구들은 1단원 한 문제 푸는 데 1시간 걸리지만 나는 10분이면 끝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수분씩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좀 잡고요. 약점 파트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짤 때 약점 파트의 경우는 사실 여러분 양치기도 중요합니다. 겁나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약점 파트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이걸 진짜 잘 모르는지 문해력이 부족해서 보통 이 문제에서 뭘 묻는지 모르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아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구나 라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겁나 씨 그것도 아니고 겁나 이제 막 좀 막말을 쓴다면 약간 삽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적인 그런 요소에서 그런 아이들은 하나의 문제 검증된 문제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지 오늘 이걸 이렇게 풀었다면 내일 이걸 어떻게 풀지 그렇게 푸는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공부 계획표에 꼭 짜여져 있어야 한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일 동안 밀어붙이면 됩니다. 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학생들 쭉 달려주시면요. 네 정말 좋은 점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희망을 줄 수 있니까 두 번째는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었는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아 씨 존나 입을 킥하고 싶어 이런 경우 그런 경우 많은데 그냥 지금 100일이니까 딱 100일 동안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일과를 보냈고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했는데 그걸 돌이켜봤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 하나면 네 진짜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라는 걸 이 마음가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쌤이 이제 뭐 질문 Q&A에서도 질문을 많이 봤고 쌤 인스타 DM에서도 이 수험생들의 연락을 많이 봤는데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쌤 저 오늘 공부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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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떡하죠? 망했어요. 그걸 맨날 매 시간마다 보내는 학생이 있으면 그건 뭐야. 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 자신에게 부끄럽기만 해요. 이거 아니야?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 정말 그거는 패배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오늘 좀 못했잖아. 그럼 내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털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 마음가짐은 잡아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말 마지막 내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시험 다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유지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쌤은 우리 학생들에게 뭐 건강을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운동 그리고 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할 거면 내가 오전에 할 것인지 새벽에 운동을 할 것인지 저녁에 운동을 할 것인지 정하고 한 번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한 번 해봐요. 100일 남았을 때 근데 와씨 죽도 밥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는 어? 그냥 먹는 거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체중관리 쌤, 소음생들 현장에서 보잖아요. 정말 깡 말랐어. 학생들이 깡 말랐는데 밥을 안 먹어. 왜? 살찔까 봐. 그리고 뭘 먹어요? 그 에너지 드링크? 그걸 계속 먹어요. What? 너희 그러다가 빨리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체중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그것도 수능 끝나고 12월에 그냥 굶으면 돼. 11월 때까지는요. 잘 먹고요. 그렇게 체중관리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인 취향 개인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내 몸무게에 2kg가 늘어나면 30분 정도의 수면시간이 쌤은 줄어요. 대박이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쌤이 50kg가 나가면 와 8시간을 안 자면 하루에 그 피로가 풀리지 않거든요. 근데 52kg가 나가면 한 7시간 54kg가 나가면 쌤은 한 6시간 반 이 정도만 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과학쌤이니까 겁나 고민하고 만나는 친구 이사들이 있을 때마다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간땡이가 커지면 몸무게가 이제 증가하면 간땡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뭐 피로회복 능력도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체중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래 걸어다닐 때 비록 무릎은 아프겠지 하지만 관절은 아프겠지만 또 쌤 경우는 수면시간의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건강관리에 플러스 네 체중관리는 저는 끝나고 굶어요. 그러면 돼요. 운동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쓰지 말고 나의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고요. 나 면역력 부족하다 지금부터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도 지금부터 얘들아 이것도 멘탈관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너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서 수능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 100일 동안 자 100일 달력 같은 거 적어놓고 나는 이렇게 빵빵 끄면서 없애는 그 묘미가 너무 좋았는데 쌤이랑 하루하루 날짜 접어가면서 네 수능을 기다리고 잘 준비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보도록 해요.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